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9월 9일 진행된 업데이트 2.9.2의 패치사항입니다. 겜빛에서 플레이어 리스폰시 잠깐 멈추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예언 던전 6명체방에 있는 적이 스폰되지 않아 게임 진행이 불가능해졌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접촉 공개 이벤트에서 생성된 티클을 소지하고 황운전을 진행하면 적들이 반응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토미의 성냥첩 총매제 퀘스트를 완료하고도 퀘스트가 또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시리스의 시험상인 앵그램 보상이 전투력 0으로 보이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차가운 부정 무기장식을 사용시 조준화면이 기존 무기와 큰 차이가 있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고급 행성포식자 벼리탑 장식을 수집힘에서 찾을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빅퀘스트 전설이 되다 단계가 950레벨에 도달하라는 잘못된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1000레벨에 도달하라로 바꿨습니다. 레드릭스의 브로드스들을 수집힘에서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재획득 시에는 처음 받은 무작위 능력치로 고정됩니다. 화성의 슬리퍼 노드 무작위 생성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내가 냉각기에 있는 노드를 잠금해제해야 한다면 오버라이드 주파수를 생성하기 전에 그 지역을 떠나세요. 내부 체크리스트를 이젠 더이상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개방되었던 노드 오버라이드 주파수가 생성되면 주파수를 삭제하지 말고 노드를 여세요. 내부 체크리스트가 업데이트되어 이후에 중복 주파수 생성 확률이 낮아집니다. 범위가 제공하는 주간 지명수배 현상금이 1개에서 3개로 증가했으며 보상 미광체가 1500개에서 10,000개로 줄었습니다. 수호자대회 퀘스트가 소지품에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페어의 형상 퀘스트를 활성화하지 않고 석화된 빛을 획득하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없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림자 앵그램에서 안뇨가 나올 확률을 줄였습니다. 궁극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페어의 형상 구체를 집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정 장막과 같이 궁극기 활성화 시 능력 에너지를 제공하는 특성들이 이제 궁극기 에너지를 다 사용한 후에 발동됩니다. 목토끼와 무자비의 특성이 발동 안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영웅의 지점 방어구가 1인칭 시점에서 테두리와 손을 제외한 나머지 건틀렛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헌터의 지점 다리 방어구의 후광 위치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후광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스팀에서 몇몇 플레이어들의 특정 이름이 위즐 오류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